한편 육류 공급망이 붕괴되며 일부 주에서는 직접 사냥에 나서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채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연간 평균 25kg의 소고기를 섭취하며 남다른 고기 사랑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육류 공급이 줄자 직접 먹이 사냥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택 대기령과 해고 등의 이유로 시간적 여유는 많지만 월급이 줄어들며 직접 고기를 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조지아주에선 사냥 시즌 23일 만에 희생된 칠면조의 수가 26%나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가들은 무분별한 사냥으로 칠면조와 사슴의 개체가 크게 줄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회색 자켓을 입은 가운데 남성. 자신을 유명 팝스타라 소개하며 LA 시내 호텔에 스위트룸을 열흘 동안 빌렸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노숙자였습니다. 또 그와 동행했던 경호원, 여자친구는 시민단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호텔방이 텅텅 비어있는데 노숙자들은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당초 LA시는 이달 초 노숙자들에게 빈 호텔방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룸키 대책을 도입했지만 수혜를 받는 노숙자들은 극히 드물다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미술관의 아이콘인 청동 사자상은 주의 경조사를 축하하기 위해 매년 특별한 장식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올해엔 이 사자상에 마스크가 씌워져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에 시카고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임을 잊을 수 없게 됐다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KBS 뉴스 이채입니다.